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열린 열린 음악회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어제 열린 열린 음악회를 보면 왜 전 정권에서 말을 바꾸면서까지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청와대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비난을 쏟아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를 연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절대로 열린 음악회를 거기에서 열지 말라고 중단을 촉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현재 여론은 어제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정말로 호평이 일색이고 그 자리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어제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개방 특집으로 KBS 열린 음악회가 열렸고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가 개최가 되는 것은 1995년 5월 이후에 27년 만인데요. 그리고 어저께 열린 음악회는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이라는 부재로 약 20대 1의 경쟁률을 통해서 추첨이 된 국민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근의 효자동, 삼청동 주민을 비롯해서 6.25 참전 등 국가유공자, 다문화, 한부모가족, 보건의료진, 유기동물단체 봉사자, 서울 맹학교 학생 등 초청 국민 500명도 동석을 했으며 이번 음악회에서는 소리꾼 김유리, 장애인 연주단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브레이브걸스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열린 음악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고 특히나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건희 여사도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김건희 여사는 반묶음 머리에 노란색 체크무늬 정장을 입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는 청와대가 국민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5월의 멋진 밤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자신도 열린 음악회의 팬이고 과거 아내와 함께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열린 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공간이 아주 잘 조성된 멋진 공원이고 문화재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청와대 본관에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음악회를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멋진 밤을 다 함께 즐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저께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열린 음악회를 관람하는 모습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대통령 부부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뭔가 그 VIP석을 만들어서 따로 관람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구민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이 공연을 관람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 그대로 청와대 개방 취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이 청와대를 개방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고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이 민심을 경청을 하고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의미였는데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대통령이 같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아무튼 뭐 어저께 열린 열린 음악회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음악회 사진에 스샷 등을 올리면서 청와대의 신비로운 분위기하고 음악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저렇게 좋은 장소를 그동안 권력자들이 독점을 했는가라는 반응도 있고 이래가지고 문재인하고 전 정권의 사람들이 청와대 돌려주기 싫어서 그 난리를 쳤구나라는 이런 반응들도 꽤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가 열렸으면 초대 가수로 이승환은 무조건 나왔겠지 이런 반응도 있고 문재인이 열린 음악회를 열었으면 MC는 김재동이었고 가수는 윤도연, 강산해, 이은미, 이승환 같은 문바 가수들만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어저께 열린 음악회는 분위기도 좋았고 드론 쇼도 멋있었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열렸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튼 뭐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은 열린 음악회 만족스럽다, 청와대 개방은 잘한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반면에 열린 음악회가 열리기 전에 중단을 촉구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열린 음악회 개최가 선거 개입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열린 음악회가 열리기 전에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의 홍보 방송이 되기로 작심을 했는가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의 위원들은 20일 날 공동성명도 내고 KBS 측에 공연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열린 음악회가 열리고 지금 좋은 반응이 쏟아지니까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권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개거품을 물고 있으며 청와대를 이전을 하고 청와대에서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였음이 드러났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주당이야말로 본인들 집권 때 표빨이를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 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였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문화 행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거나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그냥 국민들이 잘되는 게 싫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이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음악회를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고 받아쳤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공약을 실현하는 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가 공약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발 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은 아무리 선거라고 하더라도 존스럽고 민망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승전 선거 개입으로 비판을 하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역시도 바이든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완전히 뉴스를 뒤덮였고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틀어졌었던 한미동맹을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켰다라고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 전에 정권의 호재가 되는 일은 전부 다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본인들이 얼마나 지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번에 청와대 개방을 하고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 게 단순히 쇼였는지 그리고 잘못한 정책이었는지 잘한 정책이었는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결과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ourself D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